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여기 1번 이게 지금 평일 이게 우와 사람 진짜 많다 네 솔직히 진상인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편해요 형님이 다 이로 다 하시고 길도 다 하시고 여기 뽑기는 100엔에서 200엔 네 일본입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게 이제 벚꽃도라에몽이라고 한국에서는 딱 봄에만 들어와야 돼 이게 한국에는 딱 봄에만 들어오는 벚꽃도라에몽이 여기서 이렇게 널려있다 와 씨 말 되냐 이거 와 힌드 도라에몽 있어 와 저기 힌드 도라에몽 있어 힌드 도라에몽 와아 한번 보고 바보자 한번 해보고 오우와 더라에몽 멋지 아닌가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붕재배기 아닌가 이거? 이거는 뭐야 이건 옆으로 빼내면 먹는 거 아닌가?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. 됐나요? 잘 들어갔다. 아껴다. 망했어요. 다시 도전. 망했어요. 눌러. 또 꼈어. 아이씨. 자꾸 여기 끼게만 되네. 여기서 이쪽 다리를 누르면 되지 않나? 들어갔다. 다리 누르면.. 아이씨 안 내려가 이거. 들어서. 들.. 아이씨 오지게 없네. 와 이거 뭐야 이거. 야 이거 오늘 뭐 하나 뽑을 수 있겠냐? 형들 나 이거 오늘 뭐 뽑을 수 있겠어? 와 이쁘다. 미키마우스 봐. 이거 이거 될 것 같다. 얘는 될 것 같다. 제가.. 책 Como 치킨을 모지지 않습니다. 저 다음에 뭐가 Мар깡이 removed. 그냥 Tasteتerncia. 좀 크 gasoline tones. 매우 크. 지금 method 많이 다른 특 trou due to the matter. 여기 인형이 많이 빠진거 보니까 얘가 인기인가? 와 졸라빠라 드롯! 드롯! 아까리! 머리를 잡았는데요! 드롯! 드롯! 아까리! 아까리! 그렇지! 여기서 잡아서 끌어당기기! 이제 다리 잡기 누르기 누르기? 누르기 야야야 설마 아 진짜게 부를걸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형님 이제 앞으로 저희 만약에 2천엔 쓰면 부르죠 형님 한 2천엔만 솔직히 2천엔도 2만원니까 2천엔도 솔직히 생각있어 지금 요 안에가 다 남퍼해요 형님들 와 1천 2천 3천 다 있고 형님들 그리고 와 1천 2천 3천 다 있고 형님들 그리고 바버컷 바버컷있다 어 저거 테이프를 붙였다 헐 헐 어 100엔이네 한판에 100엔 한판 오호 바버컷 어 침낭추다 헐 바버컷 한번 해볼까 자 일단님도 여기 100엔인데요 인특한 사운드 여기 여기 아 여기 세트가 좀 더 가야되요 여기 아 좀 많이 갔어요 조금 많이 갔다 아 많이 갔나 긁었다 이렇게 긁어야 된다고 와 기스도 안나 잘 긁었는데 기스도 안나 이거 뭐야 이거 끓을 수 있는건가 이거 겁나 잘 긁었는데 뒤에 기스 조금 났어요 진짜 기스가 와 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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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일본에서 바버컷 사면 안됩니다 한국이랑 틀려요 겁나 안 긁혀요 진짜 진심 와 기스 조금 이 줄이 안 끊겨요 이거 긁히지가 않아요 인형이 가벼운 것도 가벼운건데 와 이거 귀엽다 방석인가 500엔 5000원입니다 방향을 걸어 걸어 걸었는데요 와 뭐야 들어갔다 이거 빠지긴 하는거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거 맞잖아 걸어서 하는거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아 걸어줘야되는데 그렇지 와 저기 들어가야되는데 오케이 들어갔다 와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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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방석이에요 형님? 그런거같은데 방석도 되고 뭐 야 근데 형님 이거는 100엔을 먹을 수가 없잖아 와 와 시간주는거 봐 60초를 준다 60초를 잘 잡았다 일단은 와 여기는 그냥 형님들 돈으로만 뽑게 만드네 개걸이 와 여기는 이거는 여자분들이 잘할 수 있을거 같 와 근데 이게 이게 한번 누르면 내려가는 도중에 한번 더 누르면 네 힘을 좋게 하는것도 있어요 네 어차피 락을 안풀리면 안되면 어떤거냐면 이거에요 이거 이거 이건데 어차피 락 안풀리면 녹는거라 어? 우와 뭐지?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잘 잡으면 먹는건가? 대가리 쪽 잘 잡았는데 그래서 형님들 이거 한번만 잘봐봐도 이렇게 먹는건가? 대가리 잡으니까 이거 어 형님 잡아봐 이거 모찌다 잡아봐 와 모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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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땡겨져 이거 얘도 모찌 같은데 모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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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잡았다 잘 잡았다 그냥 스토츠를 하나마나 뭐 그냥 이대로 두면 그냥 지가 어차피 락푸짐을 갖고 나오는건데 뭐 스토츠를 이렇게 잘 잡아도요 어차피 와 잘 잡았다 1번 뽑기는 그냥 돈 넣고 그냥 이런건 락푸짐을 뽑으면서 밖에 없는거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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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세트인데 한 5천원 세트인데 있는거 아니야 아 락풀렸다 아 락풀렸네 딱 틀리다니까 나오는게 틀려 이거 못되고 한 2,500엔 3,000엔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거네 아이고 뭐 좀 먹고는 싶은데 이거 드는 힘은 있나 잘 들어갔는데 아 아 돌려야되네 밀리면 밀리면 아 이제 여기에서부터 테이프 있네 우리 자 melody 여기서부터 고무가 있네 잘 안 밀리게 와 많이 굴렸다 많이 불렀다. 이번에도 많이 불렀다. 와 안 밀린다 이거. 이거 완전 제대로 꼈는데. 딱 낀 것 같은데. 이거는 지금 불러야 되니 어쩔 수 없어요. 여러분들. 위에 위에 올렸으니까 담아버렸어요. 다시 돌아왔으면 다시 불러요. 이게 맞다는데? 마지막에 눌러서 뽑는거라고? 굴려서 뽑는게 아니고 누르라고. 이게 맞는거라고요? 이건 어떻게 누르는거야. 아 누르는구나. 어 형님 그거 갓통으로 가져가면 안돼요? 야 이거 주작이잖아 이 조그만한거 소개 들었다 밑에 또 있는거 아니야? 한칸 더? 아 밑에? 한칸 더 있는거 아니에요? 없는데? 에? 와... 뭐야? 와... 뭐 이것도 이거 딸랑하나 해 이..이게... 와... 와... 크림이 들을때보다 더 짠해 진짜 짠해 와...